음악 2000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17년에 눈높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센터를 오픈하면서 제가 새롭게 가지는 마음가짐은 총원 성장에 역점을 두고 가며 센터에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의 가장 중심지인 증산에 이번에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증산에 걸맞은 퀄리티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새롭게 멀티미디어실이 있는데 부모님께는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이고 회원들에게는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잘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7년 1월에 제가 어문교사로 입사한 김정은입니다 러닝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그날 다 하고 보낼 수 있어서 러닝에서는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니까 또 선생님에 대한 인성이나 예절뿐만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절이나 배려심 같은 그런 것도 아이들이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꿈받치다 선생님들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아이들도 와서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육, 공부라든지 어떤 나중에 하고 싶은 장래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키울 수 있는 꿈받치다 저는 양산 증산 러닝센터를 다니는 증산초등학교 4학년 이상형입니다 집에서는 동생도 있고 TV도 있고 그리고 CD로 듣다 보니까 잡음도 많았는데 센터에 와서 하면 주변에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도 설명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헤드폰으로 듣다 보니까 잡음도 없어서 더 좋아요 영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단어를 배우고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만드는데 눈높이에서 배웠던 그 단어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공부방이랑은 달리 여기는 자기 주도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자기가 혼자서 하는 그런 공부방 시스템이라서 더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